청주국제공항 거점항공사인 에어로케이가 중국 민용항공국으로부터 4개 노선의 경영 허가를 취득했습니다. 경영 허가는 중국 항공당국이 외국 항공사에 발급하는 항공기 취향의 첫 단계로 에어로케이는 칭타오와 하이커우, 진안, 싼야 4개 노선에 대한 경영 허가를 취득했다고 밝혔습니다. 현재 일본과 베트남 등 4개 국가에 대한 국제 노선을 운영하고 있는 에어로케이는 여객 수요 분석 등을 통해 중국 노선에 대한 취향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. 지금까지 청주에서 전해 드렸습니다. 청주국제공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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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청주국제공항